2022년 전,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, 신선한 시간 하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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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가 인사 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인사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. 형 못 껴. 너 반대 안 껴와서 못 껴. 한 번도 안 껴. 왜? 안 들어가잖아. 형. 내가 억지로 키워야 돼. 아 진짜로. 안 들어가잖아. 아니 들어왔는데 없는데? 어 이거 왔다. 이거 어때요? 어 좋아. 그럼 늘리고 틀릴 수 있어. 아 그래 그러네. 왜 안 쪼지잖아. 야 쪼이 이게 안 쪼... 여러분 이게 안 쪼인 건 뭐가 쪼인 건가요? 아니 이렇게 날아가요. 일단 거 끼세요. 안 날아가네? 날아갈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. 몇 개를 잡고 있어. 내 손이 커가지고. 이거 끼면 멋있는데 이거는 좀 크네. 이거 뭐 뭐 뭐지? 아 까지 있지? 아 이거 멋있는데 이거. 이거 이거 줄 수 있어. 아 크로네. 아 그럼 여기다 뭐 많이 끼나? 마치 힙한 느낌이야. 오늘의 반지 끝. 5반. 여기 이제 찍으러 오셨죠? 네. 여기 수분들 저희는 이제. 렉카. 렉카. 렉카 뭐죠? 렉카 그거 있지 않나? 그 자동차? 몰라요.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. 호바 자동차 궁궁. 렉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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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또 오르면에는 렉카 됐을 것 같구요. 와. 오르면 야외 무대도 하고요. presum Dat 씨도 야외 무대 아니겠지? poets OK. 나 생선 상상 어두워요. Dieom 너무 추워. 그리고 막 black cook bang. haga. 오늘도 무사히 무대를 잘 맞추고 오겠습니다. 파이팅! 아 뒤에 보이는군요. 어때요? 바람 성적 저 말고도 바람 다 들어와요 선생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? 지금 저희도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요? 부시는 걸 소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여기는 코리아 뮤직 드라이브 페스티벌 현장입니다. 네 지금 저희가 스탠드와의.. 아 싫으신가요? 표정이 왜 그러신지? 굉장히 1인 시간에 일어나서 힘이 없을 뿐. 퀴즈 생각하면 힘이 안 나나요? 설마? 이제 가면 힘이 나죠. 지금은 평소에 매일 힘이 나는 게 아니었나요?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.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은 진짜 승훈 씨. 아무튼 오늘 아까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뭔가 몸이 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 들어가기 전에 목을 좀 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반지로 3개나 했어요. 처음이에요. 반이 3개 안 나요. 하.. 미래하다가 떨어지지 마, 아끼는 걸 보면. 그리고 뭔가 노래가 나올.. 뭔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. 너무 추워서. 잘하고 계세요. 내가 생각하고. 오랜만에 야외 무대 하니까 또 설레네요. 형도 마치요? 마치요? 소셉은 괜찮아요. 어휴은 없어. 힘들어서 만들었어. 잠깐만. 저도 됐어요. 어まず는 고생. 아 이거 즉rom NO. 아! ! 여기 흔들어 여기아! 여기! 여기.. 고기! 도기! 폐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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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. 힘들었어. 뷔웨어, 뷔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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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랑 미니어도 다 차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형들이 왔네요 되게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하는 야외 공연인데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날씨도 시원해서 땀도 별로 안 흘릴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좋습니다 형들 기분 어때요? 와우 방 녹화한 게 다 날라갔어요 저희는 오랜만에 야외 무대 되게 시원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? 이게 빛이 좀 잘 안 들어와서 진영이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아 정말? 내가 대작 진작 진영입니다 전체가 좋네요 또 놀리고 배우고 이렇게 진영이 진영이 공평 공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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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샨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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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밥 동동네 띠 샨드폰 샨드폰 펫 풍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